공형진 기독교로 개정한 이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불교에서 기독교로 불자에서 크리천으로 공형진의 진지한 종교 고백 핫한 근황 올해 초에 기독교로 개정을 배우 공형진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하게 된 독특한 배경을 토론하 눈길을 끌었습니다 12월 1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는 공형진, 정교훈, 노형욱, 배슬기, 이만복이 오랜만에 출연해 각자의 근황들을 밝혔다 기독교로 개정한 이후 한편 공형진은 올초 기독교로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작년 연말 처음 느껴본 공황장애 증상 공형진은 나는 사실 불교였는데 작년 연말 공황장애 증상이 생겼다며 공형진은 난 공황장애라면 욕했던 사람이다 다 힘들어 너만 힘드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에 미팅을 하고 방에 있는데 숨이 안 쉬어졌다 어느 순간 굉장히 호흡하기 곤란해지면서 호텔에 있는데 숨이 안 쉬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일반인도 그렇고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우울증 등 요즘 마음의 병이 많아진 시대가 됐지 않냐면서 어느 순간 굉장히 호흡하기가 곤란해지면서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형진아 괜찮아 하면서 자신을 토닥였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느닷없이 하늘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며 내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 우리는 어디든 대중들이 좋아하고 알아봐주고 사랑해 주신다 지난 2년간 너무 많은 일들을 계속 묻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가 핸드폰 번호를 18년 만에 바꿨다 3045명 있었는데 지금은 150명 밖에 없다 사람들도 아예 안 만나고 모임도 전혀 안 했다 작품 활동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배우 공영진이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이하 밥 먹다의 깜짝 손님으로 출연했다 3월 23일 방송한 밥 먹다에서 최근 구설수에 오른 주진모 해킹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김수미는 공영진에게 예가 어느 날 2년 반을 방송에 안 나오더라 라고 물었고 공영진은 안 부르더라고 답했다 김수미는 예가 잘난 척을 많이 했다 미운 털이 바뀌었을 거다 라고 말했고 공영진 역시 나는 특별히 사건 사고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괜히 오지랖을 부렸다 내가 무슨 해결사도 아닌데 스태프의 고민을 내가 풀려고 했다고 말했다 공영진은 또 2년 반 동안의 공백기에 대해 당시 건강하셨던 부모님이 두 분 다 편찮으셨다 아빠의 전화를 받고 본가로 갔는데 엄마가 결장암이셨다 그런데 너무 행운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개복도 안 하고 수술을 마쳤다며 또 수술 후 엄마와 병원에 있던 중 아빠가 계단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두개골 골절, 뇌출혈이 일어났다고 털어놨다 공영진은 아빠의 상태가 위독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30일 혼수 상태로 있었는데 100일 만에 아빠가 사람도 알아보고 기적 쪽으로 일어나셨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본인 얘기 아니고 아들이 입대를 했다고 박나래는 얼마 전에 아드님이 입대를 했다고 하더라 라고 물었다 견제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배우 공영진은 11월 12일 훈련소에 입사한 지 3주 됐다라며 군대에 간 아들을 언급했다 공영진은 아들 훈련소에 데려다주면서 꾹 참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안아주고 준표야 미안하다고 했다 한동안 일에 매진하면서 아들에게 신경을 못 썼다 그런데 저보다는 굉장히 인성이 바란 아들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공영진은 방송을 통해 입대 당일 아들 공준표 씨의 모습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공영진의 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결국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입대 당시 공영진의 아들은 아빠도 항상 건강하시고 아빠의 길을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사랑한다 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나이 52세인 공영진은 아내와 결혼 이후 슬아의 아들 한 명을 자녀로 두고 있다 공영진의 부인은 서울 구학예고 출신으로 한국무용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영진 와이프의 나이와 직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공영진이 비디오스타 작가와 사전 인터뷰 중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12월 1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서는 잡코리아 무엇이든 시켜보살 특집으로 꾸며져 공영진 배슬기 등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긴 공백에 형진의 안부가 궁금했던 절친들 공영진은 마지막 활동이 약 3년 전이라고 전하며 의도치 않은 공백기에 절친한 배우 박중훈 신은준 등이 안부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걱정했다고 더불어 공영진은 비디오스타 작가와의 사전 인터뷰 중 출연 소감을 묻자마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줬다 작가 꿈을 키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영진은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작가님이 비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선배님 보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라고 하는 말에 라고 고백했다 심지어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까지 이실 직구한 공영진 박나래는 공영진이 눈물을 흘리며 공영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거의 거의 울었다더라고 부연하며 웃음을 더했다 울음 폭로에 너덜너덜해진 공영진 공영진 과연 그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2020년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출생 1969년 4월 10일 51세 고향 서울 강북구 신체 176cm 69kg AB형 소속사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가족 배우자 강경희 아들 공준표 학력 경복고등학교 63회 경복고등학교 재학시절 본인이 3학년 신동엽이 2학년 유혈이 1학년이었다고 한다 세 사람은 출신 중학교 고등학교가 갔다 유혈과 신동엽은 경복고 길 건너있는 서울 청운 초등학교를 나왔다 그 동네에 살면 따로 사립이나 특성학교에 지원해가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청운처, 청운중, 경복고에 다니게 된다 공용진만 명문 사립 경훈 초등학교를 다녔기에 초등학교가 다르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연극학 학사 학창시절 성적이 매우 좋아서 부친은 법대에 진학하기를 바랬으나 연기의 길을 걷는다 영화 파이란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부친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지금은 아버님도 아들이 배우라는 걸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한다 아버지가 대신증권 사장 출신이시다 데뷔 1990년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재학중 이범수와 함께 1990년 작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를 통해서 조연으로 데뷔했다 중앙대학교 재학시절부터 영화 조연 출연도 하고 연극 경험도 상당히 많은 29년차 베테랑 배우다 황금인맥 소유자 장동건 절친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하지만 실제로도 둘은 매우 친하다 장동건과 고소영의 열애설이 터졌을 때도 200통 가까이의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지만 끝까지 발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혼성그룹 쿨의 김성수와는 처가집이 같은 동서지간이었다 공용진이 집안에서 둘째 사위 김성수가 막내 사위였는데 나이는 김성수가 공용진보다 한 살 많다 2010년 추노에서 엇보기로 빵 터뜨린 덕에 공용진을 다시 보게 된 시청자들이 늘었다 파일한 당시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한국 영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공용진이 나오는 영화 그렇지 않은 영화라고 했을 정도로 연기력을 극찬받을 때쯤 우연찮게 오던 유쾌한 이미지 하나만 믿고 예능에 뛰어들었다가 이미지가 180도로 변해버린 케이스이다 엑스맨을 찾아라 주장으로 오랫동안 있기도 했고 TVN에서 방송한 택시에서 이영자와 더블 MC로 활력하기도 했다 크리스찬 튜브도 공용진님의 아름다운 가족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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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